Illustrator는 오브젝트의 투명도와 블렌딩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Transparency 패널을 제공합니다. 단, 블렌딩 모드는 RGB 문서상의 오브젝트와 CMYK 문서상의 오브젝트의 색상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연스러운 블렌딩 효과를 얻기 위해 저는 RGB 문서에 오브젝트를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ransparency 패널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을 만들기 위해 하늘색 사각형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Transparency 패널 탭을 클릭한 후 Opacity의 3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룹된 흰색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Transparency 패널에서 Opacity의 5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유리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두번째 아트보드로 이동한 후 Ctrl-0을 눌러 아트보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Magic Wand Tool을 더블클릭합니다. Magic Wand 패널에서 Fill Color에 체크된 상태로 갈색 그라디언트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갈색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모든 오브젝트가 동시에 함께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ransparency 패널에서 Blending Mode Drop Down 버튼을 클릭한 후 Multiply를 선택합니다. 흑백 그라디언트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흑백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모든 오브젝트가 동시에 함께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ransparency 패널에서 Blending Mode Drop Down 버튼을 클릭한 후 Screen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Magic Wand 패널에서 X 아이콘을 클릭해 패널을 닫습니다. 유리처럼 매끄러운 질감의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File, Document Color Mode, CMYK Color 메뉴를 선택합니다. 문서의 Color Mode가 RGB에서 CMYK로 바뀌면서 Blending 효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File, Document Color Mode, RGB Color 메뉴를 선택합니다. 문서의 Color Mode가 CMYK에서 RGB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의 Blending 효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Transparency 패널의 활용 방법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et's see step 3